윤석열 결의 역도에 퇴진을 요구하는 제76차 촛불대행진이 3일 서울에서 전개됐습니다. 리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 국민이 조기인가 윤석열을 탄핵하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의 촛불대행진에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이 각해충 군중과 함께 참가했습니다. 리태원 참사로 말하면 윤석열 결의 폐당의 무지무능과 비인간적인 조사로 인해 2022년 10월 서울시 룡산구 리태원동 일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에 깔려 물이 죽음을 낸 인재입니다. 항의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윤석열의 파시어 독재를 끝장내기 위해 각계가 힘을 합쳐 촛불항쟁을 더욱 심차게 불려나갈 것을 호소하면서 특히 4월 괴뢰국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계 모두가 윤석열 탄핵운동에 정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청소년 전쟁위기 조장하는 윤석열을 탄핵하자 등의 구호도를 외치며 시위 행진을 벌였습니다. 서울의 강북구청 앞에서도 윤석열 탄핵을 요구해서 서울 촛불행동을 비롯한 각계의 시민단체들의 촛불집회가 열렸으며 광주 존남 촛불행동의 주체로 광주에서 열린 윤석열 국민의힘 심판 비상시국 집회 참가자들은 전쟁을 조장하고 민중을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일당을 심판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의지를 경영했습니다.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들에는 전쟁호전광, 파시오덕재광 윤석열의 탄핵으로 전쟁과 불행의 화근을 뿌리 뽑아야 한다 등 윤석열 욕도의 범죄적 정치를 폭로하고 퇴진 투쟁에 떨쳐나설 것을 호소하는 글들이 실리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51호 주체 113.2024년 2월 4일 평양시 화성구역에 새로 동거리를 내엄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평양시 화성구역에 새시대 사위주의 문명이 구현된 일만 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이 연이어 훌륭히 건설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평양시 화성구역에 화원 1동, 화원 2동, 금능 2동을 내온다. 령성다리로부터 승리다리까지를 리문고리로 한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2024년 아시아 력기 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우리의 믿어온 력기 선수들이 연일 훌륭한 경기 성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여자 49kg급 경기에 출전한 리성금 선수는 끌어올리기에서 95kg, 축혈리기에서 125kg, 정압 220kg을 들어올려 축혈리기와 정압에서 세계 신기록, 아시아 신기록을 세움으로써 우승의 영예를 지니고 세계의 9미터를 획득했습니다. 강현경 선수는 여자 55kg급 경기 끌어올리기에서 104kg을 들어올려 세계 신기록, 아시아 신기록을 세웠고, 축혈리기에서 123kg, 정압 227kg을, 박명진 선수는 남자 61kg급 경기 끌어올리기에서 134kg, 축혈리기에서 172kg, 정압 306kg을 성공시킴으로써 끌어올리기와 축혈리기, 정압에서 각각 1위를 했습니다. 제12차 전국여리기술경련이 저선여리협회 중앙위원회의 주체로 5일 평양면육에서 개막되었습니다. 인민봉사지도국과 성중앙기관, 여러 호텔들, 평양시와 각도의 급양봉사 단위를 비롯한 70개 단위가 참가한 이번 경련에는 고기여리와 남세여리를 비롯해서 자기 단위의 특색이 살아나는 600여점의 여리들이 전시되었습니다. 경련은 창안여리 전시회에 부문별로 지정해준 여리와 음료를 현장에서 만들어 내놓는 여리, 음료기술경련, 우수한 여리사 적대원들의 시범 출연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억류안에서는 이번 여리기술경련에 인민들에게 정상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철갑성어 여리, 미추리 여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여리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리 출품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여리 분평회, 기술 합평회들을 진행하면서 철갑성어 과일냉찜, 다음 미추리 깨장 묵과 같은 이번 여리들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리기술경련을 준비하면서 우리 여리사들이 여리제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하고 또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으면서 여리기술 기능을 한 계단 더 높이는 그런 계기로 되었습니다. 모든 단위들에서 자기 지방 특성을 살려가지고 정말 특색 있고 다양한 명여리들이 많이 출품되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자기 지방 특성을 살려가지고 여리기술을 더욱 발전시켜야겠다는 이런 자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라크 수상 대변인이 3일 성령을 발표해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공습만행을 단지했습니다. 미국이 여루단 주둔 미군기지에 치명적인 공격을 단행한 항쟁 세력에 대한 보복을 가한다는 미명하에 이라크의 소부 국경지역을 공습한 것과 관련해서 성령은 이를 이라크의 주권에 대한 침해 행위로 락인 규탄했습니다. 성령은 미국의 공습만행이 이라크와 지역의 안전을 심히 파괴하고 정세를 위태로운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필리핀의 민다나오섬 다바오 지역에서 최근 폭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며칠째 계속 내린 폭우로 세계 주위에서 큰 물과 산사태가 나 이일 현재 한 명이 목숨을 잃고 여섯 명이 부상당했으며 1만 9천 명 이상의 수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기상당국은 앞으로 민나나오섬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더 내릴 것이 이견돼서 큰 물과 산사태에 의한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케니아의 나이로비에서 1일 가수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2명이 죽고 222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이날 가수통들을 시로 나르던 자동차에서 폭발이 일어나 주변의 상점을 비롯한 상업 봉사 시설들과 산림집들의 화재가 났으며 많은 윤전 기재들이 파괴됐습니다. 또한 270여 명의 주민이 여러 보건시설으로 서게 됐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숲지 보호사업의 힘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숲지는 물자원을 보존하고 큰 물을 막으며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지구의 콩팥으로 산림과 바다와 함께 세계 3대 생태계통으로 풀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해당 기관이 발표한 데 우위하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중요 숲지가 전국적으로 82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재 이 숲지들의 생태환경은 정체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숲지 면적도 계속 늘어나고 수질도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900여 개의 국립 숲지 공원들이 설립됐으며 10여 개 도시가 국제적인 숲지 도시로 됐다고 합니다. 한편 생물 다양성이 제거되고 숲지에 분포되어 있는 식물들의 종류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난 2020년에 발표됐던 망그러브 나무 보호 및 저성 계획이 성과적으로 실행돼서 현재 4,700헥타르의 망그러브 나무림이 복구됐다고 합니다. 최근 양호 부문에서 손진 기술이 도입된 새로운 양호 설비들이 광범위 제작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 재순환식 양호 체계를 도입한 양호장들에서 이용되는 기본 설비들인데 원통용 료과기, 생물 료과기, 가스 분리기, 산소 공급기, 자외선 소독기로 되어 있습니다. 원통용 료과기는 회전 작용으로 물고기 탕크에 있는 고체 형태의 오물들을 제거합니다. 다음, 생물 요과기는 일명 K3이라는 요과 공정에서 해로운 박테리아들을 비덕성 박테리아로 전환시켜 물 속에 풀려있는 미세한 립자들을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한, 가스 분리기와 산소 공급기를 이용해서 양호 모토리에 산소를 첨가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자외선 소독기는 빛 파장을 이용해서 물 속에 남아있는 각종 병원체와 비루소들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다음은 여러 나라에서 개발된 성능 높은 기계 설비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리 수확기입니다. 수확기의 앞부분에는 노비가 1m 정도인 절단날이 설치돼 있어 한 번에 많은 양의 보리를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수확기는 작물에 대한 배기와 탈곡, 그리고 선별, 하차 등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생산성이 높은 기계로서 알곡 생산에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흡짐식 가랑잎 청소기입니다. 이 청소기는 공원이나 도로에 놀려져 있는 가랑잎들을 흡진 장치를 이용해서 고도드리는데,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작업량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조 2월에 들어와서 현재까지 비완돈이 내린 양을 보겠습니다. 이 기간의 전국 평균 강수량은 1.2mm로서 평년보다는 조금 적었지만 지난해보다는 거의 1mm나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2월에 들어와서 동해안 지역이 습한 바다공기의 용량을 많이 받으면서 고성과 문촌, 고온을 비롯한 일부 지역들에서 평년이 2배 정도 되는 25cm 이상이 눈에 내렸지만 북부 내륙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매우 적었고, 그 밖의 지역들도 평년 정도거나 평년보다 적었습니다. 앞으로 9일과 10일에 함경 남북도의 일부 지역과 라선시에서, 11일에는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눈이 내리고, 그 밖의 대부분 지역은 주로 개인 날씨가 위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도로서 평년과는 같았지만, 어제보다는 6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륭하 3도로서 어제보다 5도 낮았습니다. 오늘 밤에 강원도와 황해북도의 대부분 지역, 평원남도와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 그리고 개성시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평원남도와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계획했습니다. 내일은 거기압과 약한 저기압거리 용량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대부분 지역과 평원남도,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계획이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오전 사이에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대용단 지방으로서 륭하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홍원 지방으로서 7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륭하 7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룡,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충진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함웅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계획했으나 새벽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온산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어존부터 점차 계획했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평성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해조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내일 전반해상에서 북서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으며 계획했습니다. 모래 전반해상에서 북서풍이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으며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